수아스 못 받으셨어요. 아니 이게 누구를 먹어요.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여러분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자 우리 팀장님은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수아스 못 받았어요. 아, 이제 자리에 대해서는 3번 시간, 2번 시간을 전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아이디를 배우고서 오늘 진짜 눈을 벗고 정상적으로 최상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, 그리고 우리 팬들을 보면 여러분이 기진 초식이 한다는 점 있죠 이제는 게 선거 초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참가하는 것 같으세요 anyways 네, 자세히 좋게 은촌고와 ㅋㅋ 우리 팬들과 이 사람을 골라졌던 예술을 함께하는 예술이 있는 곳으로 바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아, 오늘 크리스마스 시작이어서 우리 팬들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친구의 선택, 세븐틴의 마지막 Bret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의 경험의 연주와 노래한 곡이 우리 선생님 여러 번 저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. 연주시장 자, 최고조가 오는 연주시라는 성장의 공연을 위해서 저는 연주시장입니다. 연주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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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번 이상해 드릴까요? 저는요 이번 작년 때 제가 작년 때 웨딩을 원하셨죠? 그 맞출 수 없나 그저 여기저기 맞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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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년 때 선물이에요 저는 같이 빨간색으로 보고 있어요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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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한글자막 by 한효정